너 요리 공모전에 입상했다고 내가 냈어. 허락도 없이 내 맘대로 내서 미안. 내가 사물도 없다고. 원래 하던 거 하면 어때? 미국에서 찍었다던 요리 브이로그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. 나 준비됐어. 그럼 시작한다. 그 사람은 절대 안 돼! 하늘이 그 정도는 안 돼! 모험 씨랑 저랑 서로 좋아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. 나 결혼할 거라고. 누구라! 프로포즈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? 오늘이다. 찾고자